오케이! 내가 부쳤어! 야 내가! 누가 봐도 내가 부쳤다! 어? 야 거짓말을 하지 말자 우리! 아 네 네 지금부터 그럼 콘트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스터리모드로 선택을 했고 난이도 보통의 체력게이지 있는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리하드 어? 여성 캐릭터가 없네요? 아 이것도 설마... 근데 왜 나 안 돼? 오픈해야 되나? X 눌러서 첨가 오케이 그 내로? 난 호크아이 지금까지는 UI가 되게 단촐해서 여기까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갈루가 군도 여기가 이제 본작이 배경이었던 섬이죠 음 원작이 스토리모드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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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스토리모드랑 그냥 아케이드모드가 합쳐져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냥 하나 스타트였던 것 같은데? 잠시 상호 저도 그랬습니다 음 어 뭐지? 음 원래 이런 게임이었나요? 콘두라가? 음 어 이쁘다 오 불꽃놀이 네 평화롭게 살고 있던 곳에 뭔가 침략이 벌어진 것 같죠? 음 6개월 후 음 지금 현재 5만 1,300원 10% 할인으로 해서 5만 1,300원인가 합니다 그럼 비싼 것 같아 그렇죠 네 이게 근데 그래도 어 이 최근에 나왔던 전작보다는 나은 것 같아 레드팔컨에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하네요 아 유성우 사건 이게 유성우가 의도적으로 발생한 건가 보네요 아 아까 그걸 유성우라고 표현하고 어 어 어 어 저희 그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어 어 어 통신이 끊겼다 야 젠10은 GX가 강력한 무대인데 야 그래도 입 움직여진다 캐릭터가 아 사실 이 스토리가 중요한가 싶긴 해 혹시 알아요 또 어 명작일지 아마 뒤에 반전이 있고 리메이크 버전이야 왠지 안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캐릭터도 등장 캐릭터 왜 이렇게 많아 음 음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의 위험성을 이제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드팔컨을 무찌르자라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네요 아 레드팔컨 너무나 솔직한 이름이군요 네 값어치이 그냥 빨간색이네 어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킹마제론 닉네임이 아 이게 창이 너무 작아갖고 헬로버프라이데이 불금이래 불금 어 제가 제가 여기 아놀드 셔츠의 내가고요 응 저희가 채팅 반응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 내가 나 때문에 안 보여 우리 우리를 좀 줄여야 되겠는데 아 잠깐만 그러면은 자 이걸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채팅창으로 위로 아 팀킬이 안되네 응 응 응 응 네 액션 게임이니까 하하하 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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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바꾸니까 텍스트가 위로 튀고 있어 하하하하 아 누르고 있으면은 일단 나가고 어 그렇네 어 저건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아날로그 스틸 이게 바꾸는대로 이게 360도 방향 방식이랑 아마 그 그 여덟 방향 옛날 방식 있잖아 그 방식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막고 그래 아 이거 내꺼다 아씨 오우후 이거 원래 다리가 부서지지 않았었나 원작에서 부수면 부서질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가면 부서졌었어 아 원작 안 해봤구나 나오겠지 뭐 어 오우 오우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않아 나 벌써 두 대도 맞았어 어떡해 아 안경이 잘 안 보이네 개못해 아니 내가 벌써 죽었어 야 너 앞으로 와 나 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때문에 가려지잖아 아 그게 아니라 어 아 변명하는 거야 지금 어 안보여 나도 일로 갈래 형이 위로 가 알았어 위에서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F가 그 파이어 어 그 다음에 C 오 C가 있네 별론데 아 얘 가끌 수 있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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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보호막 쓴게 있어 뭔가 뭘 눌렀는데 와 여기 연출 연출 괜찮은데 어 금방 먹었어 아 LR 버튼으로 무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무기 타입을 아 근데 난 둘 다 별로야 무기가 좋네 그 앞에서 팡팡팡 터지는 거 재밌어 보이는데 재밌어 보이는데 어 미드나인 레지스탄스 무기가 나온다고요 지금 어 아 그래요 미드나인 레지스탄스가 그 저거죠 360도 돌리는 네 그 레버 있던 거 우휴 내가 앞장 쏠게 넌 너 쫄보니까 내가 다 쏘고 있거든 P에서 아 이게 의외로 이게 수구리가 생각보다 잘 되네 옛날에는 수구리 잘 수구리 하는 거랑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조작이 아 아 아 야 왜 이거 처리를 안 하냐 내가 파이어를 하면 너는 미사일을 해야지 어 아 아 왜 내려와 내 자리인데 아 아 저기에 올라가야겠네 아 아 저 깔짝거리는 줄 알 잠깐 허리 좀 가줄래? 아 근데 이게 붙어있으면 사실 치팅게임도 그렇고 이런 게임도 그렇고 붙어있으면 오히려 아 뭐야 불인데? 어 아니다 오 이거 저거야 유도 아 유도였어? 내가 다 잡았을게 아 우리 편이구나 아 우리 편이야 여기 밑으로 네가 내려가라 죽는 거 아냐 빌과 랜스 릴렉스 릴렉스 어 이거 왠지 어 이거 왠지 어 타는 그런 거 같다 어 이거 안 먹고 싶은데 어 이거 안 먹고 싶은데 아 아 아니다 래쉬가 있네 어 어 에 강화되는 건가 뭐가 이거 미사일이 강화되는 건가 이거 미사일이 강화되는 건가봐 같은 거 계속 먹으면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안 돼 안 돼 이거 먹으면 돼 저게 왜 레이저 왜 레이저 하하하하 어 아 레이저 좋아보이는구나 아 어 어 어 나 쎄졌어 확실히 같은 거 한 번 더 먹으면은 쎄진 근데 저 편 따서 여러분 야 야 같은 편이야 우리 라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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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나만 싸우는 거 같은데 지금 어 벽에 매달릴 수 있어 앗 어 하하하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그거 아 니가 니가 옆에 뒤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알짱대서 아니야 없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한거야 없어지게 아니고 떨어진거야 예 헤비마신건 아 내꺼 두려 아 왕이네 어 그러네 지금 채팅해서 어 우리는 지금 바지만 입고 출동하는데 어 우리 도와주는 애는 풀메탈이고 아 그래? 아이언맨처럼 하고 나왔잖아 레이지 한 번 더 먹어 알아서 어 에이씨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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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건 내가 먹어야지 오 봤어? 어 뭐야 시간 멈추는 왜 하필 지금 멈추는 건데 에이 증소라고 스테이지 1인데 어 뭐야 이거 야 그래픽 봐 어 나쁘지 않은데 쓸데없이 파랗는데 어이씨 어이씨 아이 게임이 어렵다 어이씨 옆에는 이 작은 것들부터 야 이 지금 이 노란 거 빨리 안 부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부쳤어 야 내가 누가 봐도 내가 부쳤다 어? 야 거짓말을 하지 말자 우리 아 근데 이 폰트 너무 정직한 거 아니야? 그렇네 약간 예 그 초창기 그 폰게임 같은 느낌? 아아 아스팔트 막 이런 폰 사실 이게 예쁜 레이싱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화 장면에서 나오는 예쁜 폰트 진행해 진행시켜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사실 미사일이 아니었대 그러면 아 아 그니까 이게 나쁜 놈들이 쳐들어온 건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외계인이었다 아 라는게 원래 원작의 이야기죠 레드파이콘 걔네들은 뭔데 걔네들은 걔네도 이제 그게 그 먼저 선전 뭔가 에너.. 뭔가 등기인 당한거지 이미 막 그 이 외계인한테 이미 꼬붕이 된거지 꼬붕 음 꼬보 바이크 어 이거 타고 가는거야? 오예 왜 나 없어 나 조정이 안되는데? 왜 나 없어? 아 죽어? 이게 난데? 아 내가 죽은거야? 어 너 왜 내 캐릭터 골랐어 난 몰라 난 왜 죽었어? 그냥 그냥 아 이게 죽은게 아니고 스테이지마다 다 리셋 다시 그거 되나봐 왜? 뭐지? 어 그럼 내가 목숨도 세 개네 어 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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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내가 먹었네 지금 먹었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생각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 형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어 이건 내가 부칠게 어 너도 레이저야? 어 나 둘 다 있어 우리 아 나 헤비머신건도 있어 난 이거 할래 그거 좋네 너도 먹어라 아이 단조로운데 어 어 단조로워 근데 여기서 어 소집하세요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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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피해야 되는거 아냐? 오 이거 뭐야 왜? 레이저 또 먹었잖아 어우 이게 뭐야 불안해 빨리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스위치로 하면 좀 붉히겠다 프레임이 그런가? 스위치 무시하는거 볼까? 아 왜 똑같이 따라와 아니 이거 내가 따라온게 아니고 원래 이런거야 아 그래? 아 벨레 벨레이저 저거거든 유도탄이거든 나는 이게 있지 사실 내가 다 잡고 있거든 아니거든 내가 막타 치는거거든 막타면 니가 치는거거든 아 잘못말했어거든 이게 원래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 스크롤 스테이지가 요렇게 새로운 구성으로 바뀐거 같아요 아 이런거 정스쿨에서 나오긴 나올거 같은데 그거 완전 트레이드 마크잖아 그러게 어? 아 호밍 내가 먹어버렸네 난 실력으로 내가 다 커버하니까 어 이런게 뒤에 좀 쏴 난 앞에 쏴도 뒤에 맞출 수 있어 나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을줄 알았는데 하하하하 히히 속았지 죽어 오우 오우 저 뒤에 다이슨 청소기가 있는지 몰랐네 저세자 하하하 편인데 이 런카치 포기 야, 이거 점프! 아, 됐어! 아, 모를까봐 그래 오우... 아, 니가 맞아줬다 고마워 아, 맞아라. 아... 희흥흐 hee 잖아, 잖아! 잠! 아, 이번엔 좀 많이 당했네 또onta 않으면, 어, 아... 뭐가 돼있어, 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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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오오오, 아, 한 대만 끄는다! 끄는다! 와 방금 봤어? 벽 타면서 하는 연휴 아 너무 봤어 아 이거 근데 미사일 먹을 때 메탈 슬러그처럼 이렇게 메쳐주면 좀 더 맛이 났을 것 같은데 메쳐주세요 그래 나만 내 것만 해야지 아 내 것 너무 꾸져 샷건! 헤비모신건! 몰라 샷건! 레이저 샷건! 야 이거 정신 없었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어 이거 근데 진짜 파티 게임? 그냥 친구들이랑 옛날 추억 떠올리면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근데 확실히 이 정도 속도감에 이 정도 그래픽이면은 스위치에선 힘들 것 같고 너 게임 오버 됐잖아 하하하하 어 뭐야 아 니가 내 목숨 가져갔어 아 이것도 목숨 공유 시스템이네 널 위해 내가 희생한다 내가 딱 쏴죽였거든 나도 다 해줄게 호밍! 이건 내가 먹고 내가 누구지? 내가 뒤에 있는 놈이야? 어! 내 미사일 먹어도 너도 못 먹니 아 덜 봤는데 그게 뭐야? 야 시가? 최이시... 시발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시가 시가 폭탄이네 폭탄이네 이거 호밍 미사일이 확실히 파워가 엄청 좋진 않구나 용기... 이미 앨범 미사일이 Mr.에 엘릭스 오오오오오오 across 큰 도어 진심인데 조용기 조용기 아 아까 대부분 아까 대부분 세명이 이렇지 네 총갱곱곱곱곱곱곱곱계 너는 좀 피해나 2단점프 간체줬 진짜 아 썩 뺏어야지 아 진짜 역시 이게 반대로 가네 둘 다 알았어요 어 던지고 있나? 아 네가 지금 맞아주고 있는 거였어? 어우 씨 뭐 던지 왜 자꾸 또 빔 쏜다 들어올 때 2단점프 어? 이거 뭐지?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여기 한 번 보자 우리 점수 보면 알 거야 시간 점수 야 점수 야 더블스코어 뭐니? 어? 어떻게 된 거야 안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표정이 매우 안좋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중간에 바뀌었잖아 우리들의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가 아 이번 스테이지에선 안 바뀌었잖아 전 스테이지까지 합쳤어 아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물론 같이 해서 그런게 있겠지만 물론 같이 해서 그런게 있겠지만 물론 같이 해서 그런게 있겠지만 아직도 민간이 있다고? 아까 그 누워서 자고 있던 여자 캐릭터들 아 걔네들 구하면 동료가 되나 봐 근데 동료가 되기 전까진 안 싸우는 거야 그럼 걔네는? 스토리 모드에서 아케이드에선 그냥 다 선택할 수 있어 아니 내 말은 걔네들도 싸워야지 뭔가 레지스탄스처럼 하고 있지 않을까? 아 이게 스테이지마다 3대씩 두고서는 계속 아 몰랐네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식 같은데? 아 얘 별로인 것 같아 뭐 어떡하지 어 이제 나 못 바꿔 어 좋아 이번에 내가 이겨주지 여러분 잘 제대로 할게요 아 이거 4인종 까지는 무리겠지? 이런 정신없는 플레이 스타일에 아 지만 좋아 야 머신곤도 좋은거야 아 나 배경이 되게 정강가서 전반적으로 완전 리얼하지 않잖아 약간 캐릭터도 그렇고 전부 다 약간 스테일이 있어서 아 좋아 앞에 쓰레기를 주다니 다 죽었어 어 유도탄이다 유도탄 내가 먹어야 된다고 이 자식아 우후 어 유도탄 안 먹어 못 먹어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 내가 밑으로 갈게 나는 뭐 위에 있으나 아래 있으나 다 유도탄으로 죽일 수 있어 나는 뭐 위에 있으나 아래 있으나 다 유도탄으로 죽일 수 있어 니가 먹어 아 아 나 강화됐어 아 그래? 어 아 형을 위해서 내가 한거야 나 위로 가야지 하나 둘 하나 둘 어휘씨 니 미사일이 나를 노리고 오는 듯한 착각이 잡고 착각이야 와아아 우와마왁왁왁왁왁왁왁왁 아니 근데 유도탄 한 사람이 정서 높을 수 밖에 없겠다 아악 한번 볼까? 깔짝깔짝 대는 거야? 아 근데 어휴씨 그러게 유도탄 사람 arrive 근데 its 많이 가져가긴 할거 같은데 아 이거 먹기 싫은듯 어 오케 어 여자애 왔다 어디 어디 근거리 찧어봡 아아 형 여자 좋아하잖아 그치 나 되게 좋아하잖아 아 저거 밖에 없지? 아 저거 밖에 없지? 아 저기 있네 너 생각하지 않아 혼자 왔니? 이 해외에 있는 건가요? 그냥 한 년 정도? 오 진짜 정강 간다는 말이 딱 맞는 거 같아요 레이저 레이저 너가 먹어야겠다 어? 시간범 피했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L2 누르니까 된다 L2를 누르고 있으니까 아 약간 피사이 같은 건가 우리? 아 모르겠어 피니아라 피니아라 피니아타가 뭐야? 오 깜짝이야 오 마이 갓 셀 거 같아 다이몬 스토프 안 되는데? L2를 누르고 있어봐 오오 아 그거를 소비하면서 날라가네 이렇게 하면은 몸촌박치기가 되는 건가? 뭘 소비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 아이템을 날려봐 아 아이템마다 피사기가 있는 거네 그치 너 그 호밍미사일 피사기 한 번 보여줘 됐어 한번 호밍미사일 없어진다 아 없어졌네? 어 어이씨 다 찌러 아 무기를 태워버리는 거구나 어 무기를 태우는 대신 피사기가 나가는 거 아 열받네 지금 이게 머신건은 보호막이고 다른 건 못 써봐갖고 오이씨 같이 죽었어 이게 70점 밖에 안 된다고요? 아 나 무기가 하나도 없어 왜 그 공 무기를 쓰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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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니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도망가는 거야? 뭐 하러 도망가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다음 만나면 되겠네 또 갔어 이거 조금 더 아 개그 요소가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까? 그러면은 내 패슬러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아 아 나는 저 우리 그 캐릭터 프로필 사진 밑에 뭐 이상한 거 하나 있잖아 오우 유아이로 어어 아이씨 많이 걸지마 저게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어 i2를 눌러도 아 그러게 이게 뭐지 아 이거 원작에서도 나왔었던 같은데 아닌가 아까 튀어나오는가 아 저 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원래 돌 떨어지는 그런 기믹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응 이거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 어 전자리가 있네 야 니 미사일 너무 헷갈려 이..이..이거 타고 올라가는 건가? 벽 타고 아 벽 타고 설마? 벽을 한 번 가봐 아 알려주네 아우씨 벽을 가봐 아 되네 아 되네 야지 너 너 이씨 흐흫 왜 같은 편이야 아우씨 아 우리 2단 점프 있는 거 자꾸 까먹는 거 같아 아 맞네 이게 기어가가진 못하자 아 총을 안 쓰면 기어갈 수 있네 어 총을 안 쓰면 기어갈 수 있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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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evelopment 으이 어이 아 뭐 먹었어? 아야 애쓰면 날 줘야지 사람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2단 점프 아 위로도 되네 아 나 다 목숨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난이도가 좀 있다잉 오 조심해 지금 현재 10% 출시 이벤트로 뭐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천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어? 어떻게 한 거? 세모 아 나 게임 오버됐어 아 내 목숨도 다 가져갔지 아니거든 이거 이제 다 고가야된거거든 어아이씨 가격이 싸지는 않은데 그냥 순수 재미만 보면은 어 점수 아 계속하기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코만더를 쓰면은 벌써 끝났어 그렇지? 남부가 더 낫지 않아? 오 좋아좋아 아 President 아직 다 올utch лет츠고 아 이게 중간부터 체크포인트에서 시작하는거구나 원래 여기서 중간 부스 아까 부스 같은 거 쫑알말쫑inging 있었잖아 아 그랬나? 응 이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오이씨 죽었다 오 공중에서도 대쉬가 되네 게임패스로 나왔나 모르겠네 게임패스로 나왔나 아 공중하니까 쉽네 뭐가 쉬워 게임 공중하니까 쉽다고? 아 공중인데 오 조심해라 갔지? 내가 다 부수고 너무 그냥 지나만 가고 아 진짜 저거 다 먹고 저거 파이어 저거 먹어 S 아 S였어? 응 오 천장으로도 갈 수 있구나 아 아 뒤지겠는데? 나 웰파에 죽었지? 아이고 나도 죽었다 야 야 아 아 버튼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약간 헷갈리긴 한다 이거 기능이 많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자꾸 대쉬랑 무기 바꾸는 거랑 헷갈려 피 Protecting 하하하하 아유 정말 답답하다 어우 뭐야 쓸따reu한 템 죽겠지 아이씨 무게 하나도 없어 우리 지금 하나 있는가? 니가 보고 오씨 오이 완전 탄막 슈팅인데? 일어나면 안 돼 아 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 포밍그 미사이루 아싸 아니네 내가 점수 이길까 아 저게 다 차면은 보너스 보너스 응 아 왠지 형이 죽어서 내 목숨 다정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 다쳤는데 안좋고 났어 자 이제 왕이다 어 잠깐만 아이씨 안경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없지 괜찮아 내가 있으면 되겠어 아 얘 이거 원작에도 나와요 애가 못생긴 해 진짜 못생긴 해 어 오우씨 아 이게 너무 없어 뭐 뭐가 없다는거야 목이 너무 크죠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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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Sí 오우애 근데 우리가 킬을 너무 몰랐어 어 맞아 맞아 이게 뭐 특별히 없이 시작해갖고 어 거의 뭐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이 놈 죽이고 간다 아 빨리 좀 오세요 아잇 잘 싸웠어 이제 내가 형 속도에 맞춰줄게 야 난 밑에 있는 애 처리하고 간거야 일단 조작감은 매우 좋습니다 엄청 부드럽고요 죽는 건 다 저희 탓입니다 레벨도 되게 만만치 않게 이게 보통이라니 하드 모드는 대체 어떻다는 걸까 이게 에너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조심하게 된다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하고 싶은데 네가 올라가서 좀 꺼내봐 뭘 꺼내 덜어내봐 어 뭐야 네가 너무 올라가서 죽었잖아 자 따라오세요 어? 여기 왠지 올라가면 뭐 있을 것 같지 않나 어 갑시다 저거 내가 먹어야지 저거 너 또 죽이려고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야 못 봤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우 시끄럽다 오케이 잘 협동해서 하고 있어 저 레이저는 네가 먹어야겠다 야 이쪽으로 와야 돼 나 처음으로 협동같은 느낌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 응 아 이거 어 무서워 아 아 저거 내껀데 아 먹으러 갔다 죽었어 내꺼라고 내가 대신 먹어줬어 아 아 아이씨 어 아 아 어 아 빨리 빨리 무한코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스테이지를 그니까 그 테크포인트에서 계속 재도전 할 순 있어요 아 진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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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조심 조심 뭘 맞은거야 아 수류탄 가자 난 이번에는 이번엔 보스 깨겠지 이번엔 뭐 아 근데 이게 유도미사일이 딜을 한참 넣어야 된다 뭐 먹을래 니가 유도를 나이 줘 유도 주라고? 어 강화하게 아 대신 저거 잘 먹었 이거 잘 먹어 점수 높다고 허덱이기 없기 하하하하하하 굴부탄 내가 어 자 왕이다 왕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깨자 아 이 상황에서 맨날 내가 아 얘는 내 도망나오는거 아 아 그래 이상하네 되게 응 우호 우와 유자스 예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 하나 정보 말씀 드리자면은 빨리 얼굴 쏘세요 어 미사일 필살기가 있습니다 어 내가 쐈어 어 어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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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제 팔 닿아야 돼 오 오 오 오케이 오 오 아 어 어 상추 만들었어 어허 안 되겠다 필살기 뿅 오 야 호밍 미사일 필살기가 그냥 전체 데미지야 아 그래? 응 잘했어 여기 죽었어 그쵸 네 이번에는 고고마 총인 미사일 떨어졌다 아 이런 머길러서 죽었어 어? 얘가 필살기 아니 우리 계속 컨티뉴하니까 미사일 하나씩 주는 거 같아 깼다 깼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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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박이네 나 사실 지금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어 아 제가 뭐 다 그게 좋습니다 아 호밍 미사일 이거 너무 사기다 점수가 그냥 뻥치기가 돼버리네 그니까 그럼 둘 다 호밍 미사일 가지면 되잖아 아까 자기가 자기한테 몰빵해달라며 ㅎㅎㅎㅎ 근데 파워업 한 다음에 피살기 써야지 강력한 거 같아 내 사람들에게 이 날이 공격받았어요 에이 그녀의 여성은 그녀의 여성은 아니지만 그녀의 여성은 그녀의 여성은 아까 이 오프닝에 나왔던 여자죠 응 근데 여자 캐릭터가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은 정말 얘가 옷을 바꿔입고구나 아 콘트라가 맞나 아 그런가 봅니다 지금 처음 말았네 흑트라가 그 의미인지 엥 shopping with I'm coming with you 온갖 sure kid 어 pow 근데 궁금한게 저 여자 캐릭터는 뭔가 능력이 다를까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아리아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솜님이 하실거에요 여자 캐릭터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케이드 모드.. 스토리 모드를 해야 아케이드 모드에서도 캐릭터가 열리나봐 일단 아리아나는 내 스타일은 아니야 시작하자마자 골라 놓고 어? 뭔가 좀 안다르다 똑같다 약간 총 높이가 다른가? 똑같겠죠 여기 봐 난 너처럼 급식하지 않는다고 양보한다 제가 못먹어놓고 양보했대 아 맞아 그 원작에도 이런게 나왔었어요 아 요런 기형 요런 느낌 요렇게 아 더러워도 잘 못피하는데 뿌린건 나 죽는거야 저 위에도 하나 있었는데 아 그거 뭐라고 하니 으음 얍 아씨 못가네 어!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버맨더 뭔가 아 좀 위로가야됬 으흐 następ 하하하하 쏟 ᴇ 아, 천장 매달렸어? 어 씨... 아니, 불필요하게 매달리고 있어, 잠깐. 이게 약간... 응. 이미 슈퍼 패밀리콘 시절에 확립된 그런 느낌의 시스템들이 많다. 응. 뭐, 매달리는 것도 그렇고. 욕심은 별로 안 낸 것 같기도. 아이고! 아, 염성적으로 간 걸 수도 있겠다. 승체 실험을 하는 스테이지가 더 많은... 어, 위에 조심해, 조심해. 왜? 위에 뭐 더 있잖아. 아, 저거? 응. 내리고 가라. 아! 사람이 내려왔는데? 더 먹어라. 아, 내가 먹을까. 아이씨! 으이씨! 미사일 이상해. 원래 안 일겠는데, 이거? 캐릭터마다 미사일이 다르게 나가나? 으이씨! 내려와! 어, 좀비 같은 애들이 있어. 아, 슬퍼. 어, 근데 뭐... 뭐... 피해자인지, 아군인지... 분인지 식결도 안 와서 그냥... 쏴버리네요. 우리 중룡들은. 상담자네. 아, 이게 스위치로 안 나왔어? 어? 안 나왔다고요? 나왔는데? 나왔어요. 나왔답니다. 아, 아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그 목록에서는 봤거든요? 아... 아무도 저 파이어를 안 먹네. 파이어 좋은데? 오, 저... 기어다니는 거 봐. 어? 왜 나... 날라갔지? 오우! 이거... 바꿔야겠다. 아, 나... 이거... 괴물도 싫은데. 그래요? 이거 또 무서워? 응. 무서워. 얏! 너 피자키 썼니? 안 썼어요. 아, 죽어서 없어진 거야, 총이? 아, 죽어서 없어진 거야, 총이? 응? 바꾼 건데? 그래? 아... 아이... 아, 씨... 아, 스위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일 것 같다고. 에이! 오, 뭐야! 아, 가까이 오지마! 아, 씨... 아, 밑으로... 슬라이딩이 안 되네. 슬라이딩이... 아, 키랑... 아, 씨... 아, 씨 더 위에 있다, 키랑... 아, 씨 더 위에 있다, 키랑... 이 사엘이 엄청 위협적인 무게는 아니네... 어, 씨... 어, 코어를 때려야 돼. 아, 그래요? 코어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거든? 아, 다음번에? 아, 그래? 응. 어이 어이 핏살기 써야겠다 뭐지? 여기에 저게 뭐냐고 몰라 제가 쏜 거였어요? 어? 죽었어? 어 나 죽었어 가져왔어 아 내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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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살기 아, 레이저가 느려지는거구나 아, 레이저가 느려지는거구나 어, 나 또 죽었어 그렇지, 뭐해 끊겠다! 어, 끝이 아니었어? 갈게 잘 있어 아, 나 안줄 알았어 이상막한 세상이 나 혼자 아, 오지마! 어, 요게 안되네 오지마! 얼마나 끔찍할까 떨려가면 안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진정해, 진정해 야 느린 필살기 그리고 그 무기 샷건으로 바꿔 샷건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끌려가면 위로 해서 쏘면 되는 것 같아요 불러봐 안 돼 그러면 그럼 지금 네가 끝았을 거야 오지마 아 너무 많아 아 이 모기놈들 아 이게 지금 2인 플레이 기준으로 난이도가 돼있나 보다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냥 무시하고 막 앞으로 가봐 어 얘는 또 왜 돌아가 그냥 막 이렇게 대쉬 쓰고 막 하면서 못 쫓아오게 호호 아 제발 너무 싫다 저 파트 나 점수 나와 아 이 캐릭터가 별루네 아 못 바꿨네 이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인가요? 아니야 지금 메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 아 오케이 여기부터 시작하네 모기 여기 막 앞으로 막 그냥 달려가자 아이고야 아 그래도 같이 쏘니까 좀 낫네 아 그래도 같이 쏘니까 좀 낫네 어 그래 쟤네가 활공에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그 강하에서 내려올 때 잡히네 무기 하나도 못 먹고 지금 아 어이씨 아아 아아 잡아줘 왜 모기한테 잡아달라고 하고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나 왜 계속 벽끗하게 듣고있지 머신거 머신거 어휴 빨리 와줘 하하하하 야 아니 아 얘네들 무한히 나오는 것 같아 지금 그니까 오라고 어 아 모기야 잡아줘 아아아아 나 어딨어? 나 죽었어 어? 아니 깜짝거리고 있는데? 어? 왜 안나와? 아 저기있다 나오자마자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거였어 아 이거 벽에 묻어있어 하하하하 아 이와중에 벽에 왜 붙어있냐고 아이고 아 여캐가 체력이 한칸도 낮아요? 어 그러네 두칸밖에 없네 그래요? 어 그렇네 어머 대신 좋은게 있겠지 뭐가 멋이 좋은지 하나도 안좋아보이는데 빠르다고만 어디로 가야돼? 저기로 가야되나? 오른쪽? 양쪽다 어느 방향으로 갈거야? 나 오른쪽으로 가자 아 솔칠수도 없어 아 빨리오라고 이씨 아니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거잖아 아 하하하하 너도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나 어딨어? 왼쪽에 아 있네? 아 뭐야 이 초록색 저 시험관이 터지는거네 아닌가? 뭐가 터졌는데 방금 어 저거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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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뭘 맞은거야 끝났니? 어 어 되게 어렵다 여기 레이저 레이저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어디가 어디가 오 앗 앗 앗 앗 앗 앗 저놈 뭐야 저uh 예리에 나 탈락 와 내가 한참 전에 죽었는데도 내가 점수 9배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아 아 아 쒸쒸 잡아봐달라 하지 얘네한테 모기선생님 와 와 이게 쏘면서 앞으로 못가니까 좀 어렵다 쏘면서 앞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매달릴 때만 그런거니까 쒸쒸 나 왼쪽이 덤베? 응 똑똑하 으악 아하하하 아휴 왜 없어 가자 니가 먼저 내려가야 돼 난 이쪽으로 갈 수 아 내가 먼저 가? 응 어? 오케이 호밍 호밍 오 오 아 저거 가야 되구나 아 아 이거 되게 너무 어렵다 캐릭터 바꾸고 싶다 죽슨 저 여자 좋아하다가 폐가 망신하는데 하하하하 레이저 놔서 먹어라 저거 어디 레이저 아 그치 안갈래 그냥 와 그냥 와 아니 그러면은 얘가 멈추고 안 열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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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같이 가려니까 쉽지 않다 응 하나 둘 셋 고 위에 매달려 아하 오 멈췄다 고 밑으로 점프 맞고 아 이제 무기가 있어갖고 아 아 아 아 멈췄다 아 내가 가져갔어? 어 오 아 이제 한 방만 맞으면 죽는단 말이야 빨리 좀 가봐 어떻게 좀 아 조심해 조심해가 다야? 어 어 목숨 생겼다 나한테 생겼어 나한테 알거든 아 나한테 미친 거 아 아 여기 어떻게 가? 어떻게 가? 매달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모기한테 매달리려야 되나? 어떻게 가? 진짜로? 아오 야 너무 빨리 끊었어 어 아 어 수구리 아 아 여자 캐릭터 아 세력 와 진짜 짜증나 이거 약간 고문인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뭐? 그 뭐지? 그 일단 그 루프물이라 그래도 아 도르마무 도르마무 같아 도르마무 도르마무 티어 컴트 바겐 세일 아닌가? 뭐라고 그랬을지 이거 근데 잡혀도 별로 위협적이지는 않다 그냥 위로 끌려가 위로 향해서 쏘기만 하면 기분이 나쁜 분이야 어 맞아 기분이 나쁘 왜 호 으흫 왜 시청자분들 재밌게 보시는 거 같아 너무 답답해 하실 거 같은데 아 아 오우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우후 쉽다 쉬워 아쉽다 오 야 나 형 이제 안 기다려줘 그냥 가 아 길쭉 가세요 아 저 마중 나오는 쟤가 마음에 안 들어 응 야 우리 한대도 안 맞았어 그래 형만 잘하면 돼 응 네가 맞으면 되겠다 이게 없어졌으면.. 아 맞네 포밍 미사일! 내려가네 얘를 빨리 쏘면 안 터지네 빨리 쏴버려 파이어스 이쪽 고! 고! 이물아 오 그럼 어떻게 피했어? 살짝 이렇게 아이씨 법도 안 되는데 고! 고! 아 왜 여기서 살아난다고 아이씨 아!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보셨? 어 나 몇 대 남았는지 봐야지 아이씨 아이씨 어어어 어어어 아이씨 아이씨 정망진창이네 어 아 나 한번 죽고나서 약간 멘봉하가지고 맞어 맞어 말려 이게 아 나 호밍 미사일 있었네 아하 저 샷 꺼는 양보할게 어차피 이제 한 대 맞으면 끝이거든 아 나 잘 나가고 싶은데 한방에 좀 목숨 3개에서 하나로 내가 쓰고 있을게 네가 전진해 봐 아 같이 가야겠는데 여기 어디지? 아 어딨어? 어? 아 나 죽어버렸어 나 아까 거기서 똑같은 녀석 죽어 대로마음 아 그래도 10까지 오면 어떻게 두면 알 것 같아 아 나는 아까도 10까지 왔었는데 벌써 10시야? 아 머리 아파 자 어이씨 봤지 나 피하는거 응 잘한다 역시 아 좀 있자도 내 목숨 불타까 게임 좀 쏘고 엉신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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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캐가 뭐가 그 좋은 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기가 살짝 달라지긴 하거든요 아까 호밍미사일 같은거 아 호밍미사일이래 뭐 쿠판미사일 같은거는 조금 달라지는거 같았는데 체력이 두칸인게 난 너무 어이가 없어 약간 여현만 어어어 아 이게 듣기만 하면 여혐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리아나 이 캐릭터를 어 이 캐릭터가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이 캐릭터가 야! 한거 알아? 어 왜? 그래서 설레였어? 아니 짜증나잖아 어 저거 먹어 어 아 이게 뭐야 이 미사일 아까 내가 했었는데 하하하하 뭔지 포밍구 미사일우 그래 그래 오 좋아 좋아 다 피한거 같지? 어 멋있다 포밍구 미사일우 죽어버려 포밍구 미사일우 어 아이씨 어 어 어 저거 파이언맛 어 어 와 아 이런 어 나도 못 봤어 다음에 가 가! 간다! 간다 랄리 너 레이점가 그럴까? 오! 그걸로도 갈 수 있네? 차근차근 갑니다 형만 차근차근 가면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오오옹 오 삼연방송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나 이거 완전 쓰레기무기야 형이 알아서 좀 할거야 오오오오오오오 안돼 모기선생님 야 이거 잠깐 한눈팔니까 그냥 한눈팔면 안됩니다 응 누가 게임하는데 한 명을 받으니까 모기 선생님 제발 어디 간 거야 모기한테 갔다 오면 어딘지 모르겠어 아 여기서 목숨을 해줘야 되는데 빨리 와 나 한 대 맞으면 끝이란 말이야 또? 어? 아 아 씨 가져가 아 이런 아 이런 또 죽었어요 없어 아 그래? 아 나 내가 어떻게든 안 돼이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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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어디있어? 내려왔네 금세수류탄을 과부하면은 공격을 지지온드라치고 쉬워보이네 근데 지지는 컨트롤이 좀 되니까 아니 지지 옛날에 그 슈퍼마리월드하는거 기억 안나요? 야 저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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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되거든 어? 씨 어? 저거 위에 먹어라 여기 나오는데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생각지도 못했어 1, 2, 3, 2 여기서 점프해 도망! 오케이 아 제발 앞으로 와주세요 안녕 나 사람을 좀 없게 응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람 좀 어떻게 해 아씨! 와 나 매달리고 거기에 총을 맞추네 오케이 저기 좀비 좀 어떻게 좀 여기 총 물어 좋았어 이제 죽었어 죽었어 우리가? 여긴 극자소생 오케이 아씨 뒤에좀 뒤에 좀 뒤쪽 뒤에 좀 오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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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 수 있을 거신나 하얀 방상이 괜찮아 보여 뭐지 먹어 먹어 그냥 열어볼까? 이거 쓰고 쓰다. 잠깐만. 분쇄 수류탄을 계속 강조하네. 알았어, 스피드. 뭐를 쓰라고? 분쇄 수류탄. 이거 쓰면 미사일이 다 좀 빨려 돌아간다고. 내가 지금 썼어. 아, 이런. 아, 저... 몸에 부딪혀도 데밀리 있는 거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니까. 나는 배탈 쓰려고 생각해서 분이치면 오히려 칼로 썰 줄 알았거든? 응. 얍! 아, 씨. 아, 쉽다. 쉬워. 딜이 어디 터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와! 아, 쉽다. 아, 한번 전멸할 때까진 그래도 고. 아, 오케이. 그래봐야 뭐 10분은 안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캐릭터 바꿀 수 있다. 어, 뭐야. 새로운 여자야. 아, 이런 거 또 안 할 수 없지. 처음 보는 여자는 또. 어, 아, 씨.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이섬님이. 아, 너무 맘에 드는 이런 스타일이 난 좋단 말이야. 아, 이게 처음에 떨어졌던 도가잖아요. 응. 지진을 찾으러 왔어요. 우린 몬스터들을 찾으러 왔어요. 몬스터들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 저 사람은 모여서 왔어요. 저 사람은 끊어졌어요. 몬스터들이 모여서 왔어요. 무슨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도전하러 왔어요? 트레이너. 우리 팀원을 보내주세요. 런보는 탄띠만 메고 있어요. 아하핳하핳하하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난보가 진짜 깜짝 놀란다. 이 상황은.. 이 대상적인 기능은.. 헤릭슨의 가장.. 당연히.. 음.. 뭔가 음보가 진행되고 있다. 나쁜 음인지 좋은 음인지 모르겠지만 루시아가 합류하였습니다. 아우 특전선 좀.. 근데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우리 돈을 쓰는게 아니네 과부하 치료 이런게 있네 아 이런 오 우리 돈이 얼마 있는지는 안나오네 아 왼쪽 위에 콘트라코인 아 난 이게 유료 DLC라고 착각했겠네 자동 레벨업 아 시작하자마자 어 뭐 좀 사놓을까? 배시 도중 잠시 무적상태 아 2단 점프 높이 증가 여기서 이제 캐릭터들 간의 분리가 되는구나 특성이 좀 나오네요 로봇 캐릭터도 존재하네 로봇 아직 우리는 안나왔죠 이거 안봤으면 큰일날 뻔했다 혹시 나야 저는 그러면 요걸 하겠습니다 아 그래? 내가 살게 어차피 6000포인트 있으니까 사망 후에도 오 이거 좋다 그리고 피해를 받을 때 이것도 그 다음에 봐봐 이런식으로 레토게임도 막 사는거야? 어? 뭐 장착된 상태를 시작할 수 있대 호버 호버 무조건 아 이거 너무 쉽다 게임이 이렇게 되면은 사망시 보너스 포드 게이츠가 즉시 충전된다 2,800밖에 안남았어 잘 봐야돼 아 이게 가부하 HP를 1 한칸 가부하가 HP를 한칸 오 이건 뭐지? 가부하 2레벨 아 2레벨이 지금까지 없었나봐 그거? 비싸지만 해볼까? 그거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 HP 1 증가? 아 근데 돈 돼 우리 우리 아직 2,874원이나 있어 이것도 하고 목숨도 하나 연장해버려 어 이거는 또 연속에서 할 수 있네? 하하하하 뭘 뭘 할까? 목숨 아니지? 목숨보다 플러스 2가 낫지 아 그치 그치 목숨 몇 갠데 한 번에 오케이 아 이거 안 끝나겠는데 오늘? 하하하하 룩샤 마이 러브 오 여기서 아 다 보는게 아니네 아 이거 퍽을 띄워야되는 스타일이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럼 나스탄 H2 부스트 그 다음에 오케이 아 아 아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그치 죽어도 무기 유지 오케이 오 무기 유지?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이게 전부 다 그냥 적용돼 버렸으면 되게 너무 쉽고 재미없을 뻔했는데 어 이건 괜찮다 오케이 아 근데 문제는 왜 여자 캐릭터는 체력을 어 얘는 체력이 다 그냥 똑같아 어 어 야 야 야 니는 그거 타고 중앙에서만 나자고? 하하하하 야 너무 했다 나 줘 나 줘 나도 내 거야 아 아 망했어 파웃 제대로 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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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건 좋지 어이씨 어이씨 밑에를 조준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이씨 조준하기 힘들어도 해야지 응 네가 해봐 했네 어 어 아 어 어 아 어 진짜 위있네 그래? 우리 이 장면은 이 장면을 피기밹하고 싶어?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지켜봐. 나쁜 놈. 호밍! 호밍! 아 니가 왜 머금어서 다 버려! 몰라 나는 아 좀 쏴봐 좀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진짜 도망만 가고 아 저거 무섭잖아 솔직히 아 쏴야지 그래도 무서워 안 무서워 밑에 좀 쏴 아이 정말 도움이 안되는구만 어 쟤 잡혔어 아 미치지 저거 하나 해결 못하고 어 아 아 체력 달았어 아 아 정말 자기 혼자 살려가지고 야 그래도 체력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다 어휴 내가 뭘 쏘고는 있는거야 아니 내가 다 쏘고 있는거야 아 미사일도 쫓아오면서 진짜 생각했으론 열반네 레벨 3도 있나? 레벨 없나보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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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지? 잘했다 그래서 그렇게 오 여기 연출이 너무 괜찮다 아하아이 아 왜 머신권으로 바뀌었어 아이씨 아이씨 어 뭐야 점호 어 이는가 보다 와우 쟤 부셔주는거야? 부셔주는.. 리팬 아니야? 왜 쟤 왜 부수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이씨 어 니가 맞아줬어 그만 쟤 왜 부수는거야? 우리한테 위협도 안되는데 저 분노충우 아 분노조조의 충우 아 너넨! 아 너넨! 아 너넨! 아 너넨! 그니까 나 죽은거야 아 나 M두개야 아 참! 너도 안오는거야 아..아... 알겠어 내가 잠시만요? 내가 잡고 있는 거를 안아줬어 그리고 이 트레인에 갔다 바로 가 트레인이 패스! 트레인이 있어요! 이 자리에만 앉아있어요 난 이 잡고 있어 아직 여쭤버리지 않니? 어? 너처럼 이렇게? 어 뭐야 R2를 눌러 R2 아 이런게 있었어? 이제 알려준거야 근데? 당연히 하다보면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 눌러봤어 다? 나도? 민망해서 할말은 잃었다 근데 그거 알아둔게 아 나 너무 많이 죽었는데? 이게 무기일 필요 없는데? 기믹이 재밌어 샷건 먹어라 가보아! 뭐야 이건 왜 마지막이야 울툰마이터 왜 안와 어.. 봐라 이거 화형 방탄 뭐야? 그쵸? 약간 보호막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어? 죽겠다 아이씨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되게 멋있게 죽어준다 맛있구만 팀저 중간 보스였다는 거 내가 죽였다 아이씨 망강주기 아! 지가 다 먹어 너 먹어 아! 없어졌잖아 어! 호밍 미사일 아! 또 넘어갔어? 호밍 미 미 미 호밍 미 미 미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더 네가 먹어 더 네가 먹어 안 먹어 내가 먹었어 아 이거 먹었어 아이씨 가짜다 어? 머신건 2레벨 됐어 내가 2레벨을 버렸어 야아 호밍으로 바꿔야지 아 호밍 2레벨 하고 싶다 어 아 앗 뭐야 이거 오 파워 웨이브 파워 웨이브 파워 웨이브 파워 웨이브 아 이게 여자 캐릭터가 무기가 좋네 아 그래? 어 이거 봐 봤어? 안 봤어 이거 내가 쏘는 거야 아 좀 맞춰봐 그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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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그냥 다 죽어서 오잖아. 가워 웨이브! 왜 한방에 안 맞았어? 한방에 안 맞았어. 오 2레벨. 빵! 오오 잘했어. 빵! 왕! 어 나 이거 무기 너무 좋아. 그거 어떻게 모으는 거야 근데? 그냥 누르고 있으면 돼. 아 그래? 난 안 되는데? 무기 특성이 있잖아. 어 뭐야? 아 일본 E샵에서 사면은 할인 중이래요. 3만원에. 어 중간중간 발이 튀어나오지? 오우씨. 오우씨. 누가 튀어 다녀. 아우씨 진짜. 그렇게 돌면서 와야 돼? 아우씨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안 돼. 아우 나 죽겠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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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호맛고 이거 가갖고 몸빵하면서 했잖아. 내가 죽였어. 아 맞아. 이게. 응. 거의. 근데 끝판 와. 아는. 가가. 가고 있는 것 같아. 아. 끝판. 어? 기억에? 응. 오우. 그러네. 뭔가 느낌이 달라졌어. 네 명이다. 아우. 춥겠다. 보기만 해도 춥다. 응. 나이스 미래. 아우. 아우. 1000년의 명이. 사원 여기야? 수천 명이 우리 부족이 어쩌고 싶어. 형태 빠진 천사만 어쩌고. 형태 빠진 천사만 어쩌고. 형태 빠진 천사만 어쩌고. 가야 되는데. 아 그래. 어? 아우. 여러분. 사원은. 여러분이 직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제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 갑자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혼자 뭐가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 콘트라 오페레이션 갈루가의 플스5 버전으로 지금 플레이를 쭉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 같은 경우 현재 팀에서도 할 수 있고 플스5에서도 할 수 있고 스위치로도 할 수 있는데 아마 패키지가 안 나온 것 같아. 아까. 아까. 일단 스위치는 패키지가 없었고. 아까 게임 샵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가는 동네 게임 샵에는 없었거든요. 네 패키지가 판매가 안 됐었고. 심지어 이거 오늘 보통 이런 거는. 다운로드 판은 0시에 딱 열리는데. 아. 이건 오후 7시에 열렸어요. 저 그러니까 플스5는. 케임도 한 대 6시인가? 하여튼. 좀 일찍 오픈되는 형태가 아니어서 좀 특이하게. 아 근데 저번에 헬다이버즈도 저녁에 열리긴 했어요. 아 그랬나? 음. 그래서 게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어 이거 너무 괜찮네 게임이. 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50,000월만은 조금 비싼 것 같고. 아까 일본 뭐 할인해서 30,000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네요. 30,000에서 35,000원 정도면은. 되게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은 아쉽다. 하지만. 기회되면은. 구매하셔서 친구랑. 혹은. 혼자 재미있을까 이게. 아 혼자는. 혼자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둘이 해석도 그렇다고 하면 엄청 도움이 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어. 목숨이 두 배잖아 목숨이. 올해 고티는 아닙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여러분 좀. 절플레이가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 보면서 재미. 그래도. 댓글에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 코나미가. 약간 미운 털이 아직도 덜 빠졌잖아. 그다음에 이제. 더. 콘트라 전작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하지만. 이번 작은. 그래도. 콘트라. 콘트라를. 콘트라답게 나온 것 같다. 콘트라답게 나온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정가로 사기는 좀 애매한 거는. 저도 좀 공감을 하는데. 뭐. 사실. 금액 차이가 그래 봐야. 만원. 이만원 차이여서.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은. 구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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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